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선 논란과 함께 과연 문 대통령이 트루킹 사건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과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가움직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지사직이 박탈이 됐죠 오늘 구속되는가요 오늘 아실 수 있고 내일 아실 수 있고 경남도지사 인수인계 조금 하야 되고 하루 이틀 정도는 편의를 봐주지 않나 싶은데 뭐 근처에 창원교도소가 있는 모양이죠 집근처로 보내주나 집근처로 그건 좀 배려를 했네요 아니 뭐 배려를 여태까지 시작할 때부터 배려했죠 네 그렇죠 재판하고 결과 나오는데 3년 걸리는 것도 이거 배려 아니에요 35개월이 걸렸대요 양심이 있으면요 벌써 선거 끝나서 지난 4.7 보궐선거 때 경남지사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이게 라이언 일병은 구했는지 몰라도 김경수 일병은 못 구한 거죠 그렇죠 김경수 구하기에 실패했죠 실패한 거죠 전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저렇게 나섰는데도 못했어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이건 뭐 됐을까요 다른 것은 잘 하던데요 뭐 유재수 감찰무거나 이런 저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판사들도 인사시켜 버리고 뭐 해가지고 또 자기 쪽 사람 계속 앉혀놓고 해가지고 잘 하던데 거기까지는 뭐 영향력이 못 미친 거죠 이거 또 고법의 판사들도 뭐 우리 법 연구회나 뭐 민변 출신들 판사 계속 바꿔가면서 3년 끌었거든요 그래도 법 쪽에 마지막 양심은 아직 좀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저 문재인이 저 세 사람한테 사과해야 돼요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고 경남 도민들 보궐선거 못하고 지금 지사도 없이 하잖아요 경남 도민한테 사과하고 또 한 사람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 누구냐 1심 때 성창호 판사 그러니까요 그 김경수 집어넣었다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거의 뭐 역적 취급을 받고 송창호 판사 자체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이게 권력농단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가 양심 있는 사람이면 세 사람한테는 꼭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헌 대법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모양인데 하긴 대법과까지 되면 자기의 법과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재판도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뭐 판사들이야 또 인사권이 있고 그러니까 또 재판장도 한번 해봐야 하고 지법원장 뭐 법원장 이런 것도 관심이 있는데 대법관은 뭐 할 거 다 했죠 대법원장 그건 뭐 정치적으로 임명하니까 대법관 하면 이제 끝까지 왔는데 누구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김경수가 킹클랩 시연에 참관했던 거 이게 증거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심 2심 3심에서 이거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죄 때린 거거든요 누가 봐도 빼박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대법원 판사도 이걸 어쩔지 못한 거죠 빼박 증거가 이거야말로 차고 넘쳤어요 이건 너무 많았던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렇게 3년을 끌어서 김명수 대법원장 봐주려고 하고 청와대 입김도 크고 민주당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었는데도 이건 빼박 증거를 그것까지 뒤집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댓글 사건 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고 김우사 댓글 사건도 있습니다 김우사 것은 쏙 들어가 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이은 지금도 깜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루킹 김동훈의 댓글 사건이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될 때 당시에 그때 국정원 댓글은 공권력이 주도한 거다 더 크다 이번에 김경수 관련된 댓글은 이거는 그냥 민간인이 한 건데 김경수가 이용당했다 소가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저쪽 것은 관군이었고 이것은 의병들이었다 이 얘기인가요 민병대 그러니까 저쪽은 댓글이 옛날로 말하면 북글씨로 쓴 거였다면 속도가 늦잖아요 몇 개 안 돼요 41만 개선이 안 됐는데 근데 이거는 4,133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킹클랩이라는 기계로 돌려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뻔뻔한 게 이낙연 후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정교 1등 하는 사람이 컨닝하면 컨닝 아닙니까? 그러신가요? 컨닝하면 컨닝한 거죠 그리고 참 뻔뻔스러운 게 정세균이라는 사람 뭐냐면 드루킹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에 어긋난다 왜 드루킹 주장만 했어요? 거기서 극경수가 3년 내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증거들이 되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게 총리하고 또 정세균은 국회의장까지 하고 당대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을 봐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진짜 뒤집힌다고 봐야죠 친문대께분들한테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아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좀 좀 정도가 있죠 정도가 있죠 네 정도가 있죠 차라리 이재명이가 그래도 좀 양심적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동안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냥 가슴 아프다는 정도만 하면 되지 중립적으로 했네요 그렇죠 도둑질 한 건 도둑질 한 거고 나쁜 짓 한 건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3심 재판에서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하고 총리하고 국회의장 한 사람이 이재명이는 자기는 대법원에서 싹 빠져나왔는데 큰 거짓말은 아니고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대법관들이 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안하여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재명에 대한 건 평가로 말하면 정성적인 평가인 거예요 이거 뭐 큰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김경수는 킹클랩 시원에 참관했냐 안 했냐 참관하면 이거는 개입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닭갈비 먹고 거짓말로 우겨도 이거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우길 걸 우겨야죠 우길 걸 우겨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추미애가 참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가 우리 애국자죠 윤석열이라는 큰 인물을 저렇게 기원했고 추미애 없었으면 윤석열 어떻게 나왔겠어요? 노무현 탄핵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당신민주당이죠 노무현 탄핵에 또 앞장서고 또 이번에도 김경수 입건도 추미애 당대표할 때 평창올림픽할 때 이상한 댓글 좀 많이 뜨니까 조직적인 음해 세력이 있다 이거 빨리 수사 안 하고 뭐하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고 그때 네이버한테도 니네 고발 안 하고 못하냐고 후레 쳐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고발했잖아요 윤영찬이 있을 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당대표 시절이고 김호준이도 그때 이게 뭔가 보수 우파 쪽에서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거기서 주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평창올림픽을 비방하는 것 같다 이쪽에서 할 일이 할 택이 없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까보니까 트루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는 해트트릭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김성태 지금은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 원내대표를 하면서 단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헐 수 없이 홍영표 그렇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허익범 특검을 들어줬는데 김성태가 굶어도 큰일 했어요 큰일 했어요 그때 굶어도 제대로 굶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야당이 의석수가 꽤 있었잖아요 야당이 협조가 안 하면 국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특검을 덜컥 합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황교안이라고 굶었는데 얻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굶는 것도 목표와 수단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굶으면 배만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큰일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게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문재인 퇴임 후에도 이것 때문에 가위 눌려가지고 잠 못 잘 겁니다 특검이 문재인까지 수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쪽에서는 홍준표 2등하고 차이가 15%가 넘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당락이 갈릴 것도 아닌데 무슨 정통성 시비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나는 과연 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랐겠느냐 김정숙은 또 뭐냐 경인선 가자 그렇죠 그 트루킹이 한 게 경인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경인선 가자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 경인선이거든요 그게 트루킹 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선 당내 경선할 때 김정숙이가 옆에 참모들이 다른 일정 있다고 안내하는데 야 저 경인선 가야 된다 경인선 가야 된다 그걸 트루킹 쪽에서 동영상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은 트루킹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높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치고 그때 국정은 됐건 사건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마음 속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고 나온 게 선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풀 운동 말은 좋죠 선풀 좋은 옛날에 민병철 의학원 원장이 맨날 주장했던 거죠 악플 좀 그만하고 선풀하자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김경수가 악플로 만든 건가요 트루킹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이중 인격자들이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조작하고 그때 대선에서 문재인 41.6%, 41.1%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4%인데 안철수가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안철수가 그때 그 전만 해도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거의 뭐 뒤집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험해서부터 가버린 겁니다 그때 댓글이 많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퍼뜨린 거죠 그냥 아예 바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2등하고 15% 차이이기 때문에 그건 뒤집을 수 없었다 하는데 그게 핑계가 됩니까? 그럼요 그 차이하고 불법적인 1억으로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돈 많은 부자가 사기 쳤으면 사기범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돈이 많은데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 하면 사기범 아닌가요? 돈 재벌 회장들도 다 횡령으로 다 감옥 가잖아요 그것처럼 문재인이가 15% 이겼다고 해도 그건 뭐 전혀 면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는 입장이 없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하고 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에는 그 판결문에 대통령 얘기는 D자도 안 들어갔잖아 문자에 미음자도 없잖아 수사를 안 했는데요 우리한테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거 아닙니까? 입장이 없다 가 아니라 염치가 없다 하죠 입이 없다 이건가? 입이 없다죠 그러니까 저거 다음 정권 내년 봄부터 또 특검 해가지고 이거 수사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판결에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생활 허익범 특검이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거죠 이것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떻게 개입됐느냐 그 부분만 수사를 했지 그 이른바 윗선 수사 몸통 수사는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그런데 당연히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왜? 김경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노무현 비서 출신 아니에요 그러면서 문재인의 어떻게 보면 복심이다 문재인의 적자다 서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그랬어요 복심 문재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시콜콜 문재인하고 공유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김경수가 했다면 그건 이코로 문재인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최소한 보고받았을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충분히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숙이가 당 경선하는데 경인성 가자 경인성 가자 안고 보면 트루킹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알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가 입장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 부부는 내 사과로 매듭을 짓자 이렇게 하는 게 발뻗고 자는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옛날 그렇지 거기에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군항무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임금은 창피한 것도 없어서 아무데나 대소변 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도 창피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청와부대도 사고 안 하잖아요 밑에만 혼내요 백신 주사 이런 것도 잘못되면 밑에만 혼내요 내가 잘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청와대가 컨트롤 타고 오잖아요 국군 통수권 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가 한 거지만 사과하겠어요? 김경수 보고 내가 너 잘하라고 그랬는데 왜 못해서 깜빵까지 가냐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똑같이 국민이 주어진 5년 임기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희룡 제주스다가 월성 1억이 있죠 하나하나 다 수사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차분하게 지키는 줄 모르겠네요 차분하게 지키는 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얼른 씨 뿌려놓고 갔다 와서 잡초 뽑고 들락날락하면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마친데 퇴임 후에 서울과 양산을 부지런하게 오르내릴 것이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야겠네요 그렇죠 전용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상당히 바쁠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